바스트 사이즈 줄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로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가슴에 힘을 줘야 됩니다. 네 만져봐야 됩니다. 오! 안현욱입니다. 오효정입니다. 오! 다이어트 또 근력 향상을 목적으로 오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목적을 달성해주는 도와주는 역할이 테스트 트레이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상의 나의 몸 컨디션 상태나 내가 꿈에 그리던 바디를 만들어주는 그런 길을 인도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생 시절 때 알바 용돈 벌려고 시작했었는데 사장님께서 달콤한 욕으로 한번 일해오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고민하다가 시작하게 된 게 3년째 트레이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르바이트로 이제 인포에 일을 하게 되었다가 운동하는 분들이 너무 맛있어 보이고 조금 너무 즐거워 보였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끝나는 시간에 이제 저도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었는데 대회도 나가보고 하니까 제가 아는 거를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거울 앞에 가서 무조건 사진 찍거든요. 저는 남자분들은 이제 어깨, 상체 이런 걸 찍는 다음에 여자분들은 힙 라인이나 허리 라인 위주로 찍으니까 남자분들이 그렇게 찍으면 아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몸이 좀 비대하시고 또 아픈 분들도 계중에 계셔요. 트레이닝만 해서 그분이 케어가 되고 몸이 변화가 되면 좋은데 약간은 심리 상담사가 되는 느낌도 있고요. 헬스 트레이너뿐만 아니라 또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고 또 그분의 또 생활이나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케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지 않나. 비만이셔가지고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데도 본인은 이제 그거를 깨우치지 못하고 운동을 나오시긴 하는데 딱 그 시간대만 나오시고요. 식단을 짜드려도 하지 않고 한 한 달 두 달까지 갔는데도 몸에 변화가 전혀 없었을 때 그때 저는 조금 이제 회원님들 하실 때 힘든 것 같아요. 회원님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시켰을 때 또 이제 사소하게 말을 잘 듣지 않는 분이 잘 따라왔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유니폼을 맨 처음에 3X까지 입으셨었는데 이제 2X를 입으시고 그냥 X를 입으시고 운동을 하셨을 때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바디 상태를 알잖아요. 이제 그게 계속 거듭되면서 살이 빠지는 모습에 너무 저는 보람차다고 생각하고 이걸 업으로 삼기는 남다른 각오와 좀 더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고 하면 추체를 해주고 싶은데 외형적인 것만 보고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저는 좀 말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뭐 이제 본인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대하고 만나는 거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추천은 해주고 싶어요. Q. 운동이냐 다이어트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운동이냐 다이어트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냥 운동을 건강의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면 바스트 사이즈가 줄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이어트로 하신다고 하면 이제 바스트가 약간 지방이다 보니까 같이 함께 빠질 경우가 있긴 해요. 전체적으로 막 5키로 10키로 이상 빼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사이즈가 확 줄지는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셔야 해요. 가슴 아니면 출렁거리는 뱃살 Q. 운동이냐? Q. 운동이냐? 회원이 방귀를 끼는 경우가 많으셨나요? 저도 있고 회원도 있어요. 우리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체 운동을 하다 보면 반략근 조절이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스쿼트나 이런 동작을 하면 뿡뿡 끼시는데요. 같이 냄새 맡아가면서 하는 거죠. 저도 수업하다가 자연스럽게 방귀를 낀 적도 있고요. 이렇게 크게 끼시는 분들은 없어서 그냥 모르는 척 조용히 넘어갑니다. Q. 운동이냐? 영광입니다. 몸이 너무 좋으시네요. 마이크 위치 괜찮으신가요? Q. 마스터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홈트레이닝 마스터라고 하셨는데 Q. 어떤 종류의 홈트레이닝을 하고 있는지 저는 Q. 운동이냐? Q. 운동이냐? 푸시업. 아 푸시업만. Q. 운동이냐? 푸시업도 자세를 막 갖고 가면서 Q. 운동이냐? Q. 운동이냐? Q. 운동이냐? 제가 묻고 싶은데 Q. 운동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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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손목에 부담이 가지 않을까? Q. 운동이냐? 손목이 체중을 바로 받을 수 있게끔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사선으로 밀어주시는 게 좋아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Q. 운동이냐? 네. 지금 보면 관절 각도가 굉장히 불안전해요. 손바닥을 가슴 옆으로 두시고요. 네. 한번 올라와 보시겠어요. Q. 운동이냐? 가슴에 힘을 줘야 된다 가슴 근육이 상한 팔뼈에 붙어있거든요 시작해서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푸시업을 내려갔죠? 내려갔을 때 팔꿈치를 옆으로 늘려주세요 만져봐요 네 만져봐요 NS위트니스 광주에서 가장 핫한 헬스클럽이고요 변화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고요 파시코 많이 사랑해주세요 언제든지 운동 가능하니까 24시간 일까요? 네! 직업 때문에 바쁜 분들은 꿈을 대지 말고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